러닝랩 러닝랩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우주를 공부하는 팀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주 스터디입니다 우주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저희 팀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같이 우주를 공부하지 않을래?와 같은 느낌으로 우주 스터디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태양우주환경, 우주위험감시, 전파천문학과 같은 천문우주과학 분야와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항공기와 같은 항공우주공학 분야 그리고 그 외에도 우주와 관련된 과학사나 과학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잘 다루지 않는 우주 지질학, 우주 생물학 분야도 학습했습니다 저희가 각자 회사에서 맡은 분야와도 관련이 깊어서 학습이 러닝랩 성과를 넘어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년 우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경고자의 비율이 항우연은 7.9% 천문연은 14%에 그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이 관련 분야의 꿈을 갖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해보자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또 많은 국내 과학문화 행사가 장애인이 참여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풀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자막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 발달장애인은 참여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된다거나 이런 장애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두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없는 행사를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두 번째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픈 세미나로 열었던 우주를 보다 가까이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천문학이나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사람만 우주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우주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우주 분야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참가자들의 에너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주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일만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우주를 좋아하면 얼마든지 내가 잘하는 혹은 좋아하는 다른 것과 연결해서 우주를 내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성적 때문에 포기를 앞두고 있던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꿈을 찾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래에는 조금 더 다양한 우주 전문가들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유형이 과학문화형인데요 과학문화는 말 그대로 과학을 문화로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중들과 우주라는 주제로 마음껏 소통하고 즐겼던 게 자연스레 성과로도 연결되고 수상이라는 좋은 성과까지도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팀원들의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팀원들 모두 지휘해주는 상사 없이 모든 일을 척척 진행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천문이랑 항공우주분야 공부하면서 지적 호기심도 채웠고 또 프로젝트 관리 역량도 향상한 것 같습니다 우주는 천문학자의 것이 아니라 올려다보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두가 우주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우주 공부하고 또 배운 것을 곳곳에 쉽고 재밌게 나누겠습니다 혼자면 절대 못했을 일을 하게 해준 과학에서 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준 평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볼 수 있게 해준 샌드박스 같은 러닝랩은 그런 학습 조직이다 러닝랩은 그런 학습 조직이다